보험 영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요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고객을 만나면 다 꽁꽁 닫아요. 힘드니까 좀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등장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고객을 만날 때 마음의 모를 활짝 여는 5단계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셔서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을 만날 때 그냥 만나시나요? 준비하고 만나시나요? 예, 준비하고 만나시죠? 준비하시잖아요. 치장하시잖아요. 그냥 쌩얼로 가세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고 복장에 신경을 쓰듯이 만나는 분의 업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만나시죠. 예를 들어서 여행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났다 또는 또 여행회사의 직원을 만났다 했을 때 요즘 여행업계가 어떤지 공부하시죠? 유튜브나 뉴스나 주변에 한두 달에만 건너가도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기존 고객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 이름 전 때문에 힘들겠구나 라는 걸 알고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건 다르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따로 드릴게요. 1단계 준비하고 만나십니다. 2단계입니다. 고객을 만날 때, 인사할 때요.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인사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찬사하세요. 이걸 저는 삼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사하는 거죠.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또는 동정업계에 계신 분보다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를 칭찬해 주세요. 이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식당인 경우에는 후기를 보면 되겠죠. 그 식당에 후기가 있을 거예요. 요즘 식당마다 블로그 다 하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후기를 봤는데 이런 이런 점을 좋다고 그러는데 정말 바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뭔가 당신한테, 고객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마디를 요즘 힘드시죠?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바꿔볼까요?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대표님이 좀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면 또 요즘 괜찮아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힘드시죠? 라고 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괜찮아요 하는 고객한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하시면 되고요. 힘들어요 하는 고객한테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 3단계 다 예상했듯이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힘드시군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듣는 얘기에 이 말이 힘이 됩니다. 고객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공인을 좀 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 사실 욕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냥 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정부를 같이 욕해 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욕해 주는 겁니다. 대신 일반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욕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경우지만 공인이나 정치인은 같이 좀 욕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4단계입니다. 이제 준비한 스토리를 꺼낼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마음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동종업계 갈등 스토리 이런 준비한 걸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또는 제 지인이요. 이렇게 해서 말을 꺼내고요. 결론은 그분이 건강을 잃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건강까지 잃어서 더 어려워졌고 게다가 이 병원비 때문에 회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듣는 고객은 자기 생각과 자기 처지와 비교를 하겠죠. 굳이 건강은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 건강까지 잃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면 당연히 겁이 확 나죠. 그때 질문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만드는 거예요. 메타인지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객관화 시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내가 객관화 시켜서 3자 입장에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님 이런 상황이시죠? 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내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고객님 그러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미 앞에서 건강을 잃어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 내가 여기서 몸까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보라색 꽃길이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색 꽃길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어때요? 생전 보지 못한 보라색 꽃길이가 떠오르시죠? 이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물어보면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가 화법 알려드릴게요. 나무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은 큰 나무신데 누군가가 자꾸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도끼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멈추면 괜찮아요.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고 통하는 게 있으면 이게 치유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톱질은 멈췄지만 갑자기 누가 툭 하고 치잖아요. 이런 작은 충격에도 나무가 꺾여버립니다. 이건 회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해 거기에 병원비 들어가 이렇게 회생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나무가 떠올라요. 내가 쓰러지는 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넘어가지 않게 버텨주는 버팀목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당연히 보험설계사고 내가 이런 걸 물어봤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 아 이럴 때는 정말 다른 거 없어도 보험은 내가 지켜야겠구나 보험만큼은 깨면 안 되겠구나 또는 보험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이 스스로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죠. 고객님 참 힘드신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고객님 가게를 홍보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 때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쓸데없는 보험이 많아서 추가 지출이 나가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줄일 건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분석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가 비어있는지 뭘도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줄일 건 줄이고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받을까요? 라고 하면 예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갔으면 기억에 남아서 다음 만남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마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증권을 보여준다 등의 컨설팅 의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고객을 만날 때 그물을 활짝 여는 5단계 화법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준비해서 만난다. 2단계 인사할 때 힘드시죠? 가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본다. 그 다음 3단계는요 공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된답니다. 그 다음 4단계는요 준비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결말은 뭐라고요? 어렵고 힘든 데도 불구하고 건강까지 이뤄서 더 힘들어진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 현상이라고 대입되게요. 5단계는요 이제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질문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핵심은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고객 입으로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질문 드리고 공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업과정 여러분 잘나가는 고객과 또 힘든 고객 솔직히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네 잘나가는 고객 만다고 싶을 겁니다. 저같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네 힘든 고객이 필요한 거죠. 잘나가는 고객이 갈등에 민감할까요? 힘든 고객이 갈등에 민감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힘든 고객이 갈등에 민감합니다. 우리 직업은요 불안과 갈등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주변에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에너지가 좀 뺏기겠지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드립시다. 대표님 잘못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우리 설계사라는 직업은요 정말 요즘에 더 필요한 직업이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 힘든 많은 고객분들 많은 분들에게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힘내야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